싼데 하나만 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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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 정도 사이즈는 사야 돼 이건 너무 작다 이것도 귀엽네 그래도 이거 사고 싶어 이거는 31모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? 이게 더 싸네? 왜 더 싸지? 이거 옆에 이렇게 뚫려 있구나 그래서 더 비쌌구나 예쁘겠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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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,300원, 25,200원. 비싼 게 좋은데요. 이거 양념통으로... 양념통이나 아니면 모터캠핑 갈 때 이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... 사고 싶다. 내 거 너무 촌스러워. 지금 색깔... 이것도 이 정도도 괜찮고...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사고 싶다. 너무 촌스러워. 이거 진짜 치킨거 같아... 그냥 다 먹은 게 좋은데... 이거 진짜 치킨거 같다. 이거 좀 치킨거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필요할 것 같은데. 할까? 그릇이 없는 것 같은데? 필요할 때 생각해봐. 카레? 이런 거 먹을 때? 카레 먹을 때나 아니면 홈런볼이나 과자 넣을 때? 근데 그릇이 없긴 하다. 그치? 오늘 완전 선방. 38,000원밖에 안 썼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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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